2011년도에 시행되었던 5억 공채 PSAT 상황판단 두번째, 20번부터 40번까지 해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발책형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영상과 함께 보고 있는 PDF나 종이류, 인쇄 출력한게 선책형이라면 얘는 1번임을 체크하시길 바래요. 자, 21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리파이너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기존 산업체계에서 원유가 담당하던 역할을 아, 신재생 뭐 그런건가 봐. 재생가능한 생물전원인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려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유 정제를 통해 휘발유 경유와 같은 그런걸 생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매스 연료로 리파이언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시도라고 합니다. 아직 뭐 이렇게 원유 기술처럼 이렇게 완전한 상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때가 2011년이었으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데 13년이 흐른 지금에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지금도 원유 그거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에 비해서는 뭐 많이 이제 얘네들의 퍼센티지가 조금 올랐겠죠. 자, 기존의 플라스틱과 달리 바이오 플라스틱은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특성을 갖는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의 대체 에너지원들은 단순히 발전과 열 이용 측면에서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훨씬 더 포괄적인 뭐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유를 자, 연평균 15% 바이오 제품은 연평균 5.7% 5.7%가 많이 낯이 익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배웠었거든 5.69였나? 이게 17분의 1이었나? 18분의 1이... 아닌데? 맞을 거야 암튼 얘가 5.69일 거야 아마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걸 5.7로 읽지 읽지?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략을 밝힌 바 있고요. 원유를 원료로 생산해서 생산되는 20%를 이때까지 그다음에 이때까지 대체할 계획이 납니다. 다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자원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런 것보다는 확보보다는 바이오메스를 이용한 원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상용화가 더 중요하다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껀덕지는 많으니까 자, 기억보입니다. 어... 지금 기존의 지문과 대체되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태양광 이런 거에 우위를 점한다 아니죠 이게 어떻게 맥락상 보면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 이건 아닙니다. 올케 추론한 게 아니고요. 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려는 시도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죠. 원유 정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대체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이네. 자원탐색, 새로운 자원탐색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자, 2번이었고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합하는 설명 통제형 귀손은 뱃머리에 거북머리를 설치하였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찾아가는 데는 이제 수치 부분이고 그래서 저걸 험먹겠다. 요런 게 중요하지. 좌우에 노 그러니까 이제 노를 졌는데 왼쪽 오른쪽에 10개씩 그럼 뭐 총 20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포구멍 이렇게 되었고요. 12개 문을 설치했다. 자, 거북머리 위에도 2개의 포구멍 아래에 2개 문 그 옆에는 각각 포구멍을 또 한 개씩 좌우 포판 아래 12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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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간이 있고 12간이 있고 2간은 이제 철물 그 다음에 3간은 그러면 이제 24네 그래서 19간은 이제 군사들이 쉬는 곳으로 사용했다. 왼쪽 포판 위에 방안가는 이제 우리 장군님 장군님들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시고 오른쪽은 이제 장령들이라 하면 뭐 무슨 귀신령 명이 아니라 장교들이겠죠. 지금의 오늘날의 뭐 해군 장교들 작전 장교 이런 거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요. 통제형 귀선을 설명했는데 다음 문단에서 짧게 통제형 귀선에 비해서는 짧게 전라좌수형 귀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같대요. 근데 거북머리 아래에 또 귀들을 붙였고 복판 위에 거북머리를 그렸고 좌우 2개씩 문을 뒀고요. 거북머리 아래 2개 포구멍 낸 건 똑같은데 좌우 이게 좀 다르네. 아까 22개였잖아. 약간 이제 축소된 케이스네. 통제형이 좀 더 크겠네. 거북선도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그 치수가 다릅니다. 재원이라고 하죠. 다릅니다. 복판 좌우에 6개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우에 노는 8개씩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ㄱ 바로 보겠습니다. 72개 맞냐고? 봅시다. 계산하면 되지. 22개 좌우였으니까 22 곱하기 2하면 44.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위에도 2개의 포구멍 아래에도 2개의 문을 설치해서 각각 포구멍 1개씩이니까 4개. 현재까지 48.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좌우 복판에도 12개의 포구멍. 그럼 총 24. 따라서 24 더하기 4. 8. 28 더하기 44는 72. 맞습니다. 자, 전라 좌수형 봅니다. 얘는 뭐야? 거욱머리 아래 2개의 포구멍. 오케이. 10개씩. 22개네. 그 다음에 마지막. 좌우 복판. 12개. 34개 맞습니다. 포판 아래 총 24간에. 24간에. 발음이 짜증나게 만들어요. 24 그냥. 칸이라고 하면 될 거에요. 24간에 방을 두어서. 그 중 아닙니다. 24간은 맞는데. 어. 그 뭐야. 선장님이. 뭐야 저기. 장군님이 쓰신 데는. 위입니다. 포판 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쇠못을 박았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용머리 언급 없었습니다. 아유. 큰일내버렸네. 그럼 밀 맞겠지. 네. 10개씩. 좌우에 노를 이제 했었죠. 통제형은. 그 다음에 이제. 전라 좌수형은 아무래도. 통제형보다 이제 스킬이 좀 작은가봐요. 그래서. 8개씩. 양 옆으로니까. 16명이 되겠죠. 이게 그 거북선이. 어. 시대에 따라서. 그 앞에 대가리가 있잖아요. 얘가 용이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좀. 그 바뀌면은. 거북이로 바뀝니다. 거북머리로. 이걸 왜 아냐면. 제가 해군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충무공. 네. 이순신 장군님.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면 살 것이고. 살고자면 뒤질 것이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북선 구조가 똑같아요. 이제 거북선 이제 실제 그 전시된 모델을 그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대에 전시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박물관에서 이제 최대한 그 고증을 한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뿅뿅뿅뿅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막 칸이 나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1칸 2칸 3칸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한 3층 2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라 보면 편해. 은근히 큽니다. 그럼 여기에 그 노적구. 그러니까 노적구 막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선장실이 여기에요. 장군님 지내는 게. 밑에가 이제 24관이 있는 거고. 좌우 여기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거든. 여기 장교들. 여기 선장님들. 그냥 이쪽에 화장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화장실이라 해서 대단할 거 있나요. 아 대단할 게 없죠. 뭐 그때 무슨 뭐 엔진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그 나무 목선이었잖아.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간단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뚫려 있다고. 이 아래는 뭐에요. 바다 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싸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땅. 바다로 풍덩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요. 잘 아시나요. 제가 짬이 없어서 그때 청소 나갔거든요. 그 뭐야 대걸레들고. 자 어쨌든 2번입니다. 23번. 구합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 역량기대교육차는 계층별로 스스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역량과 타계층이 당의 계층이 요구하는 역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계층 상호관 역량기대교육차는 각 계층의 역량을 어쩌고 어쩌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 관료를 정책관리계층 4급 과장급 이상 실무계층 5급 사무관 집행계층 주무관이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때 이들 계층 상호관의 역량기대교육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계층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전략적 사고와 전문가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무관은 정책 필요한 역량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그 다음에 주무관들은 과장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조정 통합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무계층 사무관들이죠.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가 의식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지만 정책관리 과장님들은 사무관들에게 헌신도화를 바라고 있고 주무관들은 문제 인식과 이해 능력을 이 계층이 필요한 역량으로 합니다. 마지막 실무 집행계층은 정보 수집 처리 능력 세밀한 일처리 능력을 필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정책관리 계층은 창의성을 좀 가져라 라고를 좀 원하고 있고 실무계층 사무관은요. 고객지향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객지향성이라면 민원인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 자 1번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꼰대 같다 이런 느낌인데 자 1번 봅시다. 실무계층은 합리적 의사,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들고 있으니까 맞다.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관점에서 지금 비판, 그 관점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새로 온 부처의 사무관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 이게 지금 이거지. 실무 집행계층은 사무관에게 문제인식 이해 능력을 원하니까 지금 뭐냐면 본질을 파악을 못한다는 건 결국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이해가 좀 부족하다. 지금 이걸 뇌포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3번. 우리 부처 이게 사무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 마치 고객지향성이니까 사실 관리자에게 중요한 건 정치적 능력입니다. 주무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죠. 그분들이라면 정책관리계층을 말하는데 그때 이제 주무관들의 조정 통합 능력을 원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들어온 7급, 9급 공무원들은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더군요. 희생 이거 이게 2011년도였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지금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사회면 이슈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뉴스 나오고 이거 불과 13년 전에도 이런 걸 이렇게 문제를 대놓고 낸다고? 문제가 되게 논란이 사안이 있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필수 불가결한 어쩔 수 없는 야근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지만 6시 되면 퇴근 시간이 맞잖아. 근데 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데? 일이 없어도 남아있으라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고지 야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아닙니다. 왜 과장은 주무관들에게 어딨어? 창의성을 원하는데 이건 창의성이랑 시간은 다른 거잖아요. 5번이 좀 부합하지 않고 야 이걸 이렇게 문제로 낼 지금 이 담당자 이게 누군지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세수대화가 어떻게 생겨든지 보고 싶네. 24분 봅니다.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국 사람들이 나눈 대화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여권이 일단 모두 유효하고 아래 대화 시점은 2011년 2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현황이 있어요. 09년 4월 기준이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런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대상 여권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요. 외교관, 외교관 관용, 외교관 관용 일반.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까? 여기 범위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지. 각주가 복잡해 보이질 않는데 개수가 많아서 좀 쫄 그런 약간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기협정은 상호적인 규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이제 10년 전이 좀 된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고 문제가 불친절해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느낀 바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대충 알아들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상호적인 규정이 뭐냐면 조금 더 풀었으면 우크라이나 면제협정이 된 거잖아. 그럼 외교관이었을 때 외교관 여권 제시하면 여기에 비자를 없이 면제로 90일 동안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우크라이나 사람이 A국을 갔다. 그래도 90일 동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외교관 여권을 들이댔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1번. 포르투갈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60일이죠. 2월 2일이니까 아무리 초저도 4월 2일인데 이미 끝났죠. 그러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옳지 않아요. 4개월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행정원. 행정원은 관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디 있습니까? 관용 여권. 여기 지금 나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비자를 취득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에콰도르. 관용 여권이니까 여기 있어요. 관용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1개월이 또 초과되기 때문에 역시나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비자 없이 이탈리아가 어디였었죠? 일반 여권이죠? 여기는 이탈리아 90일입니다. 그럼 6, 7, 8 8월 1일에 끝나는데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가 없겠죠. 잘못됐습니다.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같은 기간 A국에서 체류하더라도 아까 말한 거네. 상호 규정이네. 이집트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파키스탄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이집트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파키스탄을 언급하고 있어. 어차피 외교관 여권이니까 이거 뭐 무시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일반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니까 90일 3개월 어? 무슨 말일까? 이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좀 치사합니다. 문제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치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한 달이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고 하물며 28일인 2월이 있고요. 또 하물며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변적이라니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런 거죠. 30일 30 31일일 수도 있고 30 30일 30일 수도 있고 얘 92일이고 얘 91일인데 물론 2월달 3월달 4월달 하면 89일이겠지. 하지만 이 경우는 얘를 넘잖아. 얘는 1이고 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용훈이가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문제 진짜 치사하다. 이거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막 20분 보는데도 아 이거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얘가 정답이라는 거지 하면서 내 채널에서 이 영상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말 듣고 아 그거였어? 얼탱이 겁네? 이러고 아마 가겠죠. 관용 여권을 가지고 2010년 5월 5일부터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A국 국회의원은 비자를 취득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 있습니까? 관용이 여기 있죠. 파키스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3개월이니까 비자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11년도도 어려웠던 연도가 많네 복종은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직무 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어느 하나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직무 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어느 하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네. 쭉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금지한다 해도 다 하잖아.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하고 아름다운 나라죠.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경조사를 이제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서도 안 되고 또 금품을 제공할 때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술을 초과해서 제공하면 안 되는데 항상 예외는 있다. 제공받는 자가 친족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소속된 종교나 친목단체 등에서 걔네들이 정관회칙에서 위배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1번 친족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리의 범위에 이거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허용됩니다.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은 여기 있잖아. 대놓고 나와 있잖아. 직무 관련 공무원이란 소리죠. 그러면 경조사를 알리는 건 규정상 언제나 허용이 될까? 여기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허용이야. 그 말은 언제나 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니까 2번 더 틀렸어. 자, K시청 즉 지자체 소속이겠지. 그러면 허용되죠.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왜? 주체가 국가거나 지방자치단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기관까지 포함하니까. 이건 직무 관련 자가 되겠죠.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건 안 되겠죠. 경조사잖아. 안 됩니다. 자, 공무원 2가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 직원에게 소속 어, 이것도 안 되죠. 본인의 사적 이익인 거잖아.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산행을 하는 게 뭔 이익의 운동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본인의 뇌피셜 주관이고 이 주어진 규정 이 내용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사적 이익을 위한 게 맞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도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사적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근무 기간과 신분임을 밝히고 보호구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야, 나 좀 넣어줘. 그러니까 나 갔다 올게. 뭐 이런 느낌이죠. 안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다 알게 모르게 하겠죠. 걔네들 다 일렬로 딱 일렬 횡대로 세워놓고 빠딴 듯이 때려야 되는데 그래도 안 바뀌지. 그런 애들은. 26번. 애초에 바뀔 사람들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26번. 옳게 판단한 거. 현재와 미래 이게 뭐야? 수소인데 현재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되는데 미래는 열화학분에, 전기분에, 유기성 폐기물 이런 걸로 연료전자를 생산하겠다. 그런 청사진 같아요. 현황이라고 해야 되죠. 현황과 예측도. 기역. 현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네. 이거 맞죠? 친환경 에너지라고? 온실가스 발생? 일단 앞에 부분은 모르겠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미래입니다. 아니에요.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저장하는 방식이니까 맞겠죠. 옳게 판단한 거니까 3, 4 중에 나오겠네. 화석연료를 전기분해하는 게 아니라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H2O가 일반적으로 물의 화학식이니까 얘를 전기분해시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맞나? 아무튼. 저는 물리 전공이라서 어찌됐건 틀렸죠. 그럼 미음이 맞겠네? 네. 맞죠.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25번이 좀 상당히 길고 1, 2, 3, 4, 5를 다 각기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출제위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26번은 다소 편하게 넘어가라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정답 3번. 27번.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잘 보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의 범위는 어느 하나. 질병의 치료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대표적으로 탈모가 있잖아. 아직 탈모, 식품으로 탈모가 될 정도면 탈모 이미 다 끝났겠죠. 인터넷 광고에 많잖아. 얘네들.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인증.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자, 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인삼. 진짜 이게 말만 보면 엄청나게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당 광고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대 광고나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에 해당이 되겠죠. 건강 유지 및 영양 보급에 만점인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두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과대 광고 허위 표시 같아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죠.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재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아, 왜 이렇게 길어. 도움을 준다는 표시 광고. 맞죠? 맞아요. 변비와 당뇨병 예방에, 물론 녹차가 몸에 좋은 건 맞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는 소리죠. 식품, 의약품, 안전청 인증이면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아닌 거는 기역, 디귿, 미음. 4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이긴 한데 뭐가 이렇게 작아 하면서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법조문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주도 이렇게 4개나 주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 옳은 거를 찾아라. 평온, 공연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평온한 상태로 공연을 하는 거야? 가수 누가 오는데? 이딴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법용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말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평상시의 상태에서 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의 동산을 양수. 쉽게 말해서 한 거죠. 넘겨받는 거죠. 권리나 이런 거. 선이 당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샀다. 누구한테.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물건이고 어떤 지금 상태이건 간에 이거 소유권 내 거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 도품은 내가 볼 때는 뭐 도난당한 그런 거일 것 같고 유실물은 이제 잃어버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금전인 때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양수인이 요거를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선의로 배수했을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샀는데 이 물건의 원주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돈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반환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밤늦게 길을 가다가 MP3 기기를 주었는데 MP3 기기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없이 가 아니라 공고한 후 1년 그러니까 공고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구입했다. 그럼 소유권이 있지. 그럼 뭐야?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자전거 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 그러니까 이제 B가 산 사람이고 A가 잃어버린 사람이지? 오케이. 도품이 된 거야. 유실물이 된 거야. 그럼 뭐야?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가능하지. 왜? 한 달 전이었으니까 2년 내에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3년 전에 도난당한 시계를 안 됩니다. 2년이 넘어서 자 기역, 디귿 다 틀렸으니까 답이 나와버렸네. 그럼 빠르게 넘어가야지 미련 없이 리얼까지 언제 봅니까? 시간이 없는데 A가 B 소유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C로부터 샀어요.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C가 B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판 거잖아요. 잘못된 거 맞죠? 근데 일단은 A 입장에서 그런 거 신경 안 그게 아니고 내 알바 아니고 그냥 이게 소유권 취득하는 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9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운영위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이 있는데 각각 퍼센티지 별로 구성을 해야 된다. 40%, 50% 뭐 이런 식으로. 당의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업 활동에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졸업한 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는 10%에 30%.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지역위원이 30에서 50%인데 여기서 2분의 1 이상은 사업자 출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은 항상 운영위, 교원위원이 되고요. 운영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를 선출한다. 오케이. 학교에도는 운영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 모두 시도조례로 정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생 몇 명인지 알 거 없고요. 관심 없고 초등학교 운영위 규정위원회 정수가 10명이라고 합니다. 지역위원은 한 명일 수 있을까요? 보면 되죠. 10%에서 30%니까 한 명이나 3명까지 한 명에서 3명까지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15명이고 전문계입니다. 그러면 요기에 해당할 텐데 지역위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업자 최소 2에서 7이냐? 자료에서 갔네, 물어보는 게. 자, 15명이야. 근데 거기서 30%면 4.5지. 사람은 어떻게 반으로 쪼개요? 못 쪼개죠. 그러니까 5명이지. 왜? 4.5 이상 넘는 정수는 5명밖에 없죠. 그리고 50%도 똑같아. 7.5니까 7.5를 넘을 수 없는 건 5에서 7이다. 그럼 최소 5에서 최대 7입니다. 최소 5에서 최대 7.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지역위원회 정수의 가능한 범위고 여기서 2분의 1 이상이니까 다시 한 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최대값이야. 2분의 1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어. 최소값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얘 최소값. 2분의 1은 2.5죠. 따라서 2.5 이상인 정수는 뭐? 3명입니다. 틀렸어요. 그렇죠. 시도조례를 찾아봐야겠죠. 맞습니다. 얘는 좀 어렵네. 이 4개의 보기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당연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교원위원이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는 거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디귿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뭐야? 내가 이걸 왜 틀렸다고 했어? 기역디귿 1.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0번. 규정을 읽고 공무원 A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할 때 모른 거.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뭐냐 봤더니. 뭐가 길어? 이게 두 가지로 나뉘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뉘네. 미친 수준이라서 괜히 0.1% 이상의 경우 명호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0.193이면 정신나간 건데 이 상태로 운전을 한다고? 공무원이고 지금 민간인이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기만까지 해서 무직 상태라고? 괘씸죄 받아야겠네. 자 1번부터 봅니다. 지금 갑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적발돼 당시 을 세무서는 그냥 페이크고 갑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직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정직받게 될 것이다. 자 취소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직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중징계인데. 이게 지금 0.193%라고 해가지고. 엄청이네 이거 중징계 가야겠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뭐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었어요. 가로수나 전신주를 들이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 그 말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 음주운전에. 그러면 여기 뭐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직을 받을 수가 없지. 왜? 정직은 중징계인데. 여기서 단순 음주운전 1회 이상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 인적 물적 피해도 없고요. 맞죠? 사망도 없었고. 맞죠? 면허정지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도 아니니까. 정지가 아닙니다. 18개월. 자 그럼 경징계 의결을 받겠죠. 왜냐하면 불응하지도 않았고 취소도 아니었으니까. 요거겠지. 아 요거네. 면허치소 1회. 얘네 둘째. 어쨌든 경징계니까. 견책 간복은 뭐야? 6개월, 12개월 승진 임용이니까. 최소한 18개가 아니라 6개월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속여서 또 괘씸에게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처벌 기준이 뭐 가중된다. 그런 건 여기 없었어요. 없으니까 4번도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회 이상 적발. 그럼 1회 지금 쌓았죠. 2회를 더하면 3회 이상이니까 여기 해당이 돼서 중징계 의결을 받게 됩니다.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 왜 이때 이거 출자한 사람 무슨 뭐 조선시대 사람이야?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면치 못할 것이다. 사극톤이야? 뭐 조선시대야? 어. 어이가 없네. 어쨌든 3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옛날 문제들이 확실히 요즘 최근 트렌드랑 결이 다르네. 면치 못할 것이다. 면상을 그냥 하는데 팍.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래 그림은 사막에 위치한 우물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마을은 바로 인접한 하나의 우물로부터 식수를 반드시 공급받고 대각선에 있는 우물은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건가? 여기 이제 이게 마을인 거지. 위치 마을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는 하나의 마을에만. 오케이. 두 개의 마을은 인접해서 위치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놓여 있지 않다. 그림 밖의 숫자가 가로 세로 줄에 위치한 마을 수를 가리킨다. 약간 수도크 퍼즐 같네. 중요한 건 ABCDE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이 위치할 수 없는 곳은 몇 군데인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도크 퍼즐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일단 맨 밑에부터 볼까? 여기는 답이 쉽게 안 나와. 왜냐하면 하나잖아. 가능성이 많잖아. 근데 이 밑에 딱 봐도 지금 얘가 눈에 보이거든. 날 좀 보소하면서 나부터 봐주세요. 이러고 지금 3개는 엄청 압도적으로 많아. 지금 많잖아. 마을 수가 여기에 지금 다 하나, 둘 아니면 0이니까. 그 말은 뭐야? 얘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적거나 아니면 딱 한 가지의 경우밖에 안 된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 퀴즈 문제들은. 자, 그럼 보면. 어떻게 하면 3개가 나올까? 우물은 2개인데. 어떻게 하긴 잘해야겠지.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 가능하잖아. 근데 얘는 반드시 여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3개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대각선이니까. 대각선 안 된다며. 그럼 얘 무조건 고정이라는 거야. 픽스. 고정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자, 일단. 이거 3개가 돼야 된다면 얘는 고정이었죠. 위를 봅니다. 하나밖에 안 돼 있죠. 우물이. 그럼 B에는 위치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 여기 하면 이거 둘이 돼야 됩니다. 일단 B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바로 위에 줄. 위에 줄을 보면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얘는 어디, E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겠죠. 일단 D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돼. 근데 D가 만약에 하면 이제 E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가 돼야 되거든? 봐봐.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여기,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대체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아, 이거 진짜 애매하다. 문제가. 어떻게 이걸 들어가야 될까? 그럼 여기 D를 우리가 차지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안 되겠지, 반드시. 체크를 해, 일단. 그럼 여기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그럼 얘를 여기 따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이거 안 된다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에서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얘를 이제 충족을 시키려면 여기 따주려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둘이 되잖아. 하나가 만족시켰으니까 얘를 여기로 보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충족이 된다, 그쵸? 그럼 여기 하나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가로줄의 마을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런데 여기를 확정을 지었잖아.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마을을 넣잖아. 그럼 대각선이나 충족이 안 되지. 그 말은 무슨 뜻?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또 문제가 뭐야? 0이 된다는 거잖아. 맞죠? 자, 이거 굉장히 애매하네.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얘는 안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거 중에 하나. 여기는 반드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좀 색칠을 해볼게요. 그래야 좀 헷갈림이 덜 할 테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이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확정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그럼 얘는 B는 반드시 안 된단 말이야. 일단 한 군데는 확보를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아, 여기 나왔는데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얘가 확정이라고 했죠? 이걸 왜 못 봤지 할까? 이렇게 보면 대각선이잖아. 얘 반드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고정이야. 얘네 둘은 둘 중에 하나라서 가변적인데 얘가 여기 있어서 안 된다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 왜? 이미 얘가 고정 상태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 일단 B랑 E는 반드시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잖아. 응? 하나면 여기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고정이라며. 그럼 뭐야?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는데? 어, 상관없지 않나? 그거는? 이거 안 되니까 뭐 여기다 놔도 상관없고. 근데 이거는 뭐 어딜 가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두 개 충족시키려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대각선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충족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C는 상관이 없네. C도 가능하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개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어, 여기다 놓으면 안 되지. 여기 이제 한 개에서 끝나야 되니까. 그럼 뭐 여기 뭐야? 음, 이쪽에 가면 되겠네. 절대 놓을 수 없으니까. 뭐 여기다 놓으면 이제 하나 충족하고.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놓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두 개 대고, 하나 대고. 근데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제 뭐야? 이거 하나 둘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B2만 절대 안 되네. 아, 그럼 두 군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뭔가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일단은 이 문제 해설의 핵심은 제가 아까 초반에 요거를 놓쳤어. 요걸 하니까 바로 보이네. 이거를 막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경우의 수를 막 다 이렇게 골라내라. 이런 의도로 출제한 게 아닙니다. 빠르게 안 되는 거를 골라내라. 이런 의도로 출제한 겁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 벌써부터 복잡해진다, 그죠? 할인 혜택 적용 후 최종 금액의 5%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중복 적용 가능하고 막. 유자차 작은 잔. 녹차 큰 잔. 쌍화차 작은 잔. 노른자 추가. 무슨 맛일까 하면 먹어보고 싶다. 수정과 큰 잔. 지금 이게 시켰다는 거잖아. 1, 2, 3, 4, 5, 5 명이니까. 여기다가 추가 옵션. 근데 오늘의 차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7,000원, 6,000원, 1, 3,000원, 1, 6,500원, 1, 7,300원. 좋아. 회원카드를 제시했대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1,000원 이상은 맞고. 그럼 1,000원이다. 정립금을 최대한 사용한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2,600원 이상이니까. 100원 단위로. 타 할인 혜택을 적용한 거죠. 그럼 이게 최종 금액이잖아. 거기 5%니까. 얘 10%가 1,630이니까. 나누기 이하면 815원이거든. 100원 단위로밖에 못 쓰니까. 800원밖에 못 쓰겠네. 됐네. 1,5,500원이겠죠. 여기서 설마 3,800점 모두 최대한 쓴다고 했으니까. 3,800을 써야지 해서. 1,2,500 2원 수치를 도출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선지에도 없습니다. 1,2,500원. 그래서 1,5,500원. 31번이 어려워서. 까다로워서 32번을 또 쉽게 준 것 같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조달청 입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다. 표 1은 알 수 있지만 이 사전 점수를 모른다. 그 말은 일단 봅시다. 순편익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순편익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다. 일단 계산을 해볼까? 2,2,7,4,5, 좋아. 사전 평가 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만을 등록... 아, 그러면은 사무관은 지금 모르겠네. 누가 등록되어 있는지. 볼까? 60점 안 되니까 일단 제외. 그 다음에 그 평가 항목 중에서 4할을, 4할 미만을 득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한다고 했죠. 빠르게 봅니다. 12점 아래인 거, 8점 아래인 거, 8점 아래... 여기 있다.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딱... 아, 얘네면 상관없지? 됐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럼 A, C, E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자, 공사 착공일은 3월 1일이고 7월 10일까지 완공된다는 거는 3, 4, 5, 6, 120, 3, 4, 120에 1, 1 더하면 122일에다가 132일이 걸린다는 거지. A, C, E에서 공기, 공사 소유 기간이 140일은 안 되겠지. 132일 안에 돼야 되니까. 그럼 A랑 E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순편익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택한다고 했지? 2를 선택하겠네. 자, 기억보겠습니다. 맞네요. 가산점 2점을 얻으면 일단 살아나겠지. 등록이 될 테니까. 근데 그래도 편익이 살아서 안 돼요. 공사 완공이 빨리 되는 것만 고려한다면 얘기했지. B가 아니라. 왜 B가 나와야 돼? B는 이미 그 꽈락 나서 40% 안 돼서 떨어졌으니까 안 되죠. 등록 자체가 안 됐으니까. 안정성이 하인 업체를 제외하면 얘 제외한 거잖아. A, C 둘 중에 누가 될까? 얘가 될 것 같지? 순편익이 7이니까요. 근데 공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A가 됩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죠? 니은 디귿이 포함된 거가 3, 4번이네. 안전성이 상일 경우 2억의 편익이 추가로 돼도 달라지는 건 없어. 9, 4. 얘를 뽑고 싶잖아. 안 된다니까. 얘는 공사 소유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니은 디귿 미음이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번. 금융회사의 금 관련 금융 상품만을 고려할 때 옳지 않은 거. A, B, C, D가 있어야 상품이. 볼까요? 이게 뭔가? 자, 5만원 이상이면 반대의 경우. 음, 그러니까 옵션이네. 뭐 이딴 문제를 해야 되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상방에 좀 베팅을 걸면 수익이 나는 거고. 얘는 반대겠지. 5만원 이하면 비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이런 거예요. 콜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콜옵션, 푸드옵션이라고 이제 뭉퉁그려서 한마디 한 건데. 콜옵션, 푸드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코인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이건 롱에 거는 거고 이건 숏에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15입니다. 5만원 이상일 경우 1,000원을 일단 내고 가입 비용이 있겠네. 5만원 이상일 경우, 아, 뭐야.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없어. 대신 1,0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얘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얘는 하방, 예를 들어서 이거에 반대되는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 안 해. 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정형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이건 변동형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금융스러운 문제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얘는 뭐야. 얘도 똑같은데. 1,000원 내고. 얘는 반대야. 5만원 이하일 경우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고정형 풋 상품, 고정형 콜 상품. 얘는 변동형 콜 상품. 얘는 변동형 풋 상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자, 11년 2월 25일자 1g 가격 5만원 이고. 오케이. 자, 봅니다. A 상품에 가입하는 거는 오늘 금을 샀다가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게 뭔 소리야. 5만원이고 5만원 이상이면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그치? 동일하잖아. 수익이 0원이니까. 5만원 딱이면 맞죠? 왜냐하면 이때 샀을 때가 5만원이었으니까. 맞죠? 확신한다면 C보다 A 상품. 네, 확신한다면 A에 가입해야죠. 왜냐하면 C도 초갑은 준다며요. 하지만 얘는 가입비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A가 더 이득이죠. B 상품. 풋에 걸고 얘를 판매한다면 금, 시세와 무관하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이를 판매한다고 했어요. 12월 30일에 근데 보니까 5만원 이하이면 요거를 이제 B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요거를 나쁜 상품인데 이거 똑같은 거네. 5만원 주고 샀으니까 금, 시세와 무관하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잠깐만. C야? B야? 뭐야 이게? 아,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이런 뜻이네? 문제 어렵다 이거. 관련 없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정리하면 이거네. 5만원 주고 이제 2월 달에 샀는데 10월에 가서 팔면은 어찌됐건 올라가면 그만큼 뱉어야 되는 거고 내려가면 오히려 돈을 버는데 뭐야 이거 금, 시세와 무관하게 어,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 5만원 주고 산 거를 다시 5만원 받고 이제 파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룡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좀 셉니다. 금 수수료가 금 거래가 CD 동시 가입하면 무한하게 손해보지 않는다. 왜? P 빼기 5만 5만 빼기 하면 둘이 더하면 빵이니까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2천원 손해봅니다. 무조건 일단 2천원 손해보고 시작해요. 네. D 상품을 가입한다면 자, 일단 봅시다. 5만원 이하일 경우 돈을 지급 받겠지. 5만원 이상이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천원의 손해만 있을 뿐이야. 하지만 5만원 이하일 경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4만 9,500원이라면 500원의 이득을 받죠. 그럼 일단 가입비 천원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손해가 천원이 아니라 500원이라는 거지. 이 말은 뭐야? 최대 천원을 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번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했는데 6번째 순서인 갑이 벌칙을 받았다. 오케이. 오른 거 찾아라. 오케이. 봅시다. 시작하면 첫 번째 사람은 손가락으로 1부터 5까지 숫자를 하나 표현하고 이건 거 같은데 입으로도 숫자를 말한다. 그런데 손가락과는 다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벌칙 받은 거구나. 둘 둘이니까. 그래, 봅시다. 입으로 전 사람이 입으로 표현한 걸 내가 그 다음 사람이 손으로 표현한다는 건 얘 2라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 알 수 없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찾아야겠지. 봐봅시다.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네. 얘가 입으로 말하기에 손가락으로 표현된 거니까 이거 5이 되겠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긴 5이 될 수 없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입으로 말했잖아. 그대로 손가락으로 가야겠지. 4 이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얘가 그대로 얘가 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같다는 의미지.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5가 될 수 없겠다. 그죠? 이거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까? 어차피 그걸 문제에서 물어볼 거니까. 뻘짓이 아니야. 5가 될 수도 없어. 4가 될 수도 없지. 오케이? 좋아.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4, 5만 안 되면 되나? 어... 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1, 2, 3 중에 하나가 어쨌든 될 것 같아. 2가 이거 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2는 상관없죠. 여기서 1 가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얘랑 안 같지만 안 하면 되니까 그냥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되겠네. 자,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바로 앞에 사람이 입에서 말한 숫자를 입으로 말하면 예외 없이 어... 탈락한다. 맞죠? 응. 지금 벌칙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건 뭐야? 니은은 아이언에 둘을 더하라고? 맞습니다. 6 자, 5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5이 되면 얘가 5이 되잖아? 똑같잖아. 안 됩니다. 입으로 말한 숫자가 3이래. 그럼 3, 3이지? 그럼 1, 2, 3, 4... 아니, 1만은 빼고 다 나왔네. 3, 4, 5 나왔으니까. 2, 3, 4, 5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6번 얘는 또 뭐야? 0부터 5 1부터 6 2부터 7 오케이 보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사실상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 부호 넣고 숫자 점수가 나오는 게 클수록 유리한 거겠지. 근데 1점이 되면 무조건 승리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문제가 쫄면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36번 치고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을이 아까 갑이 승리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갑이 1이 나오는 경우 무조건 1이 나오는 경우 빠르게 찾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얘 1 나올 수 있나? 얘는 1 안되잖아. 뭘 해도 1이 안되잖아. 이거 더하고 지지고 복과도 안 돼. 얘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은 이거밖에 없어. 곱하기 더하기 해서 29 47에 28 곱하기 먼저 하고 이제 뺄셈 만하게 하는 거는 다 알 테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곱하기 해주고 곱하기 있으면 이제 먼저 해주는 거니까 이거 맞잖아. 그럼 얘는 1이네. 얘는 반드시 이기 때문에 1은 아니야. 1이 될 수가 없어. 얘도 똑같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3 나누기 3하고 더해주면 얘 1이잖아. 못 이겨요. 얘 볼 필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물론 얘도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안돼. 얘 안돼. 얘도 나올 수 있는 게 35야. 최선이. 얘는 아 이거 된다.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네. 얘 먼저 해주고 이걸 빼주면 3 빼기 2니까 1이네. 얘는 1 안되지? 아 안돼 안돼. 안 되긴요. 이거 둘이 다 해서 6이니까 빼기 하면 그건 마이너스 1이에요. 안 돼요. 3번이 정답이네. 중복 답안은 없을 테니까. 얘도 1이 될 수 없잖아. 이걸로는. 얘는 13. 근데 곱하고 더 해야겠네. 그게 최선이네. 아 12. 을이 이겨. 얘는 뭐지? 39가 최선이네 얘도. 얘는 일이 되잖아. 나누게 해주고 빼주고. 굉장히 간단하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우와. 답사 순서를 물어봤고 5개의 궁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3개의 조건이 있으면 3개의 조건에 따른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럼 3개의 조건에 나온 순서를 결합을 해서 1, 2, 3, 4, 5 중에 답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일단은 개인 저택이었는데 바꿨다.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개인 저택이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보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 덕수국 나왔고. 정원군이 살던 집이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개인 저택이라는 소리였잖아. 맞죠? 자 그럼 얘네 둘이 개인 저택 즉 기억에 해당하는데 뭐라고 돼 있지? 늦게 지어진 뭐가? 궁 이름이. 건물이 늦게 지어진 게 아니라 궁 이름이 늦게 지어진 거. 자 순종은 덕수국이라 불렀다. 시호를 내렸다. 오케이. 순헌 철고순이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영조. 자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헌 철고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조선시대 왕조가. 자 그럼 영조가 더 늦게 얘가 더 늦게 지어진 거네. 맞죠? 그럼 덕수경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1번 잠깐만요. 조선시대 왕조 이거는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방법 없습니다. 알아서 유추해서 풀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거든요. 한국사 능력으로 국사시험이 대체된 게 2012년도였습니다. 근데 원래 피셋이 도입되기 전에 이 고시 1차는 한국사 객관식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대신에 피셋을 도입할 때 이랬어요. 언어 자료 상황에 고려나 삼국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에 근현대사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문제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말했고. 그래서 12년도 문제 이전까지는 이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사 능력 한능검으로 대체된 이유에는 좀 비중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라 상식으로 그거를 이미 녹여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니은 다른 양식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 여기 딱 보이네 서양식 그래 알았어 경의궁도 해당이 되네 학교를 세웠다고 했잖아 기준 건물을 체크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자 얘네들에 대한 순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얘를 결합하면 나옵니다. 덕수경희를 먼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창경 덕수경희던지 아니면 덕수 경희 창경희던지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마지막에 경복궁 창덕궁 볼까? 오랜 기간 법궁 역할을 한 것부터 200년 197년이네 얘는요 흥선대원군이 이걸 또 따라가야겠네 결합해서 봐야 되는구나 문제를 와 진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대단하다 263년이니까 얘가 더 오래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창덕 경복 입니다 일단 처리하구요 창경 덕수경희 혹은 덕수경희 창궁 창경 있나 볼게 얜 경희덕수라 안되고 얘도 경희덕수네 안돼 덕수경희 창경 얘네 3번 얘네 덕수가 어떻게 덕수경희는 말게 어 이거 뭐야 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조건을 놓쳤습니까 혹시 4번에서 지금 제가 약간 삐끗한 지금 부분인데 3 뭐야 내가 3번이 일단 정답인 것 같은데 4번은 뭐지 아 설마 이거야 경복궁이 일제강점기에 근정점 앞에 조선 총독이 세워지는 등 아 새로운 건물이 아 얘까지 고려야 되는구나 아 진짜 문제 더럽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여기 이제 경복 그러니까 뭐냐면 경복이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연속으로 가야 된다 그럼 볼게요 3번은 가능한지 덕수경희 창궁 경복 맞지 앞에 붙든 쭉 이어지잖아 그리고 요거 만족하고 얘는 덕수경희 창궁 경복이 안되네 야 진짜 문제 더럽게 된다 3번의 정답입니다 38번 옳지 않은 거 자 장학금 지역 규정이 있어요 등록생수 곱하기 30만원 자 그러면 등록생수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40명이니까 장학금 총액은 1200만원이다 학과수석 1명에게만 등록금 전액 동점자가 있으면 다 주는게 아니라 그래도 1명 70이니까 210만원 50이니까 150만원 90만원 학생의 회장 부회장은 D장학금을 지급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A장학금을 수혜했다면 임원중 다른 한 명에게 D장학금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이런거네 피라미드식으로 지급이 된다면 B보다 C가 더 많아야 되고 C보다 D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물론 등록금 총액 1200만원 한도에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난 학기 2월된 장학금 0원이고 1번 보도록 할게요 B장학금을 한 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봅니다 일단 A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조건도 없었고요 한 명입니다 C는 세 명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C를 세 명이라고 보일게요 그럼 D는 아무리 못해도 뭐다 세 명이야 되죠 빌어먹어도 네 명 아닙니다 세 명까지 가능해요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거지 같다고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얘네들이 세 명이잖아 150, 90이니까 240 곱하게 하면 720만원이네 얘네 210과 300이었죠 510과 이거다 하면 1230만원이다 등록금 총액을 넘어갑니다 장학금 총액은 안 돼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겠죠 옳습니다 자 얘는 두 명에게 지급을 했대 A 한 명 B 한 명 C2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볼까 222로 같으면 상관이 없잖아 210, 300, 450이니까 얘네 둘 곱하기 2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 1등 A장학금 300에 이거 다 더한 거 900이면 딱 맞네 그럼 두 명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세 명이 지급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3번 A에게 한 명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네 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음 자 이것도 해보면 되지 1, 0, 4, 4 어 그러니까 4가 그냥 한번 제가 정한 거예요 4에서 물어봤으니까 240이지 960이고 1260이라 안 돼 지급할 수 없어요 C는 세 명 안팎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 몇 명 B장학금, C장학금 안 주고 그 다음에 어 그 D장학금 무조건 두 명 준 다음에 임원이랑 그러니까 회장이랑 임원 회장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 그리고 A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A1, D2 세 명 자 최대 11명 이거 어떻게 하냐면 C로 몰빵하면 되지 일단 A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럼 C는 그러니까 D로 몰빵 몇 명까지 갈 수 있을까 얘 이거 300 가면 900만 원 남죠 10명까지 갈 수 있네 90 곱하기 10이니까 11명 맞습니다 옳습니다 38번의 정답은 3번 37번보다 훨씬 쉽네요 얘는 근데 쉽다고 말하기도 뭐한 게 요 조건을 우리가 또 너무 이제 확실하게 캐치를 못했으면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보고 끝냅시다 조선시대 아까 뭐 한국사 얘기했는데 또 나왔네 조선시대 상례는 오복이라는 상복과 상복 제도가 있었다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상복을 입고 얼마 동안 상기를 지키느냐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졌다 첫째 망자의 친소 정도였는데 촌수 등에 따라 다 달랐다 친가의 직계는 위로 사대 아래로 사대 친가의 반기는 8촌까지 외관은 4촌까지였고 처관은 처의 부모에 국한되었다 남존역이 남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다 중한 한자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무거울 중이잖아 상례가 좀 더 남편의 경우보다 가중됐다 높았다 빡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복은 참취 자취 대공소공 심화 다섯 가지였는데 오복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참취는 3년 동안 대나무지 자취 1년은 지팡이를 짚는 경우가 있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예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장상과 하상은 각각 대공과 소공의 9개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상은 그럼 뭐가 되지? 소공이니까 5개월이겠네 중상은 7개월 각주 좀 볼까요? 상을 당한 주체가 남자라고 전제한다 상류에 관한 제도는 위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실 그걸 올케출을 한 것부터 볼게요 참 빡세네 문제가 외사촌 형의 상을 당한 경우 대공이다 이거 아마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친가 사촌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 대공이었으니까 외가도 똑같겠지 왜? 친가는 팔촌까지인 건 알겠고 외가는 사촌까지였던 것도 알겠어 근데 어차피 친과 사촌이든 친사촌이든 외사촌이든 사촌은 똑같잖아 하고 대공이겠지 이거를 노린 겁니다 아니에요 주어진 그것만 그대로 가세요 틀립니다 대공은 친과 사촌의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외사촌은 알 수가 없어요 조부의 상을 당한 경우 손자의 상기는 1년 이상이다 조부면 이거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내지 자체 3개월 자체 5개월이잖아 고조부는 더 윗대고 그 중조는 바로 아래잖아 그 아래가 바로 조부모잖아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3개월 5개월 넘어가는 거야 맞죠 와 자체 3개월 자체 5개월 다음에는 자체 1년밖에 없잖아요 자체 6개월 7개월은 없으니까 바로 1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게 부장기인지 장기인지는 알 바가 아니야 중앙은 기간만 나갔으니까 따라서 1년 이상일 거라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고조보다 고조가 3개월이었고 증조가 5개월이었는데 자체 3, 자체 5 야 나는 조부모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얘는 뭐야 1년 이상 이렇게 지금 추론하라는 겁니다 문제 더럽죠 이해합니다 자 당숙의 상을 당한 건 결국 아버지의 사촌은 나한테는 뭐냐면 아버지랑 나랑은 일촌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게 촌수 이런 개념도 센스가 좀 있어야 돼 결경지식이 있어야 이게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숙은 결국 내 입장에서는 5촌이야 친가고 근데 뭐라고 돼 있지 지팡이를 짚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친과 사촌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가 대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팡이가 다 이쪽입니다 장기 이상호 딱 봐도 당숙은 지팡이를 짚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자 이거 봅시다 아내의 상을 당한 남편이 자체 1년에 부장기야 즉 자체 1년인데 부장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아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추론을 하냐 진짜 문제 더럽다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까지 말 안 하는데 물론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2011년은 진짜 더럽네요 12년도 문제랑은 달라요 12년도는 그냥 어려웠을 뿐입니다 근데 얘는 어려우면서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더럽습니다 애매하네 이거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다 중한 상례 즉 남편이 남편이 상당했을 때는 1년 지팡이 짚지 않는 거 자체 1년 그럼 당연히 아내의 경우는 뭐야 보다 중한 경우라고 했죠 남편의 상을 당한 아내니까 아내 일정에서 남편이 죽은 아내가 죽은 남편보다 더 중한 거는 뭐야 얘보다 더 중한 거는 뭡니까 바로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다 지팡이 짚잖아 야 진짜 더럽다 5번이 정답이에요 차남 14살 장상이네 아 중상 그럼 7개월 친가 8촌 남동생 심아 5개월 아 3개월 양부모는 친가랑 친 그거랑 똑같이 간다고 했지 친가랑 양부에 조모가 들어가셨습니다 조모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진짜 더럽다 진짜 양부면 그냥 친아버지라고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조모 나한테는 뭐예요 여러분들 증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증손자 5개월 자 긴 순서대로 했지 갑병을 와 진짜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은 문제다 이거 39, 40 차라리 퀴즈 문제 어려운 걸 보는 게 낫겠다 문제가 이렇게 더러운 경우도 처음 보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1년도에 시행됐던 5급 상황판단 문제를 다 해설 다 해봤는데 혹시나 본인이 참고할 때 너무 문제가 까다롭다 그 괜히 또 상심하지 말아요 2011년과 12년도 상황판단 문제가 현재까지 2024년도까지 나온 피셋 기출 중에서 상황판단 영역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얘네 둘이 11은 더러워서 어려웠고 11은 그냥 문제 자체가 더럽다기보다는 어려워서 어려웠고 다음이 22년도에요 여러분들이 그 꼽는 왜냐면 다 최근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잖아 좀 비중을 둬서 이해되셨습니까 개노답 3대장이 걔네들이야 11, 12, 22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